자자 짜잔 렛츠고 에이 이겨라 저희는 지금 집에 딱 적게 되었어요 눈이 추워 저의 후드티 받았네요 후드티 받았는데 되게 드리피하네요 어떤 색이 난가요? 렛츠고 에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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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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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데? 아쉬운데요? 제가 왜요? 취임식은 모르겠고 그냥 제가 간단하게 건배사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밖에 눈도 스노우스프로 모고 그런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겨토랑 먹고 죽어 저희 지금 술을 마시고 있어요. 망했어요. 이 언니 지금 좀 망해가지고 좀 많이 남았어요. 망했어요. 왜 어때요? 인사해주세요. 청양고추 전장터인데 그냥 저는 이제 아침밥을 먹었는데요 일단 밥 있고 소스 있고 김치 있고 꿀맛도 있고 이렇게 했어요 꽂아주세요 네 차린이가 제일 애기고 싶다 세린이가 제일 애기고 싶다 조금로 모였다 downstairs 엠이의 노래는 발을 발을 흥글게 눈을 흥글게 눈을 흥글게 춤을 춥시다 손을 펼치고 노래를 부르며 눈을 흥글게 춤을 춥시다 춤을 춥다 춤을 춥시다 춤을 춥다 춤을 춥다 춤을 추 rico 춤을 춥다 춤을 춥다 대ari의 마음을 만들고 욕을 춥다 really 팩트 돌아돌아돌아 놀라 못돼 하나 둘 아 아 유미야 넌 매니 여기 여기 정답 한 타혜는 둘 아니야 다시 말해봐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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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 오 돌멩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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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 돌덩이 사자한 거 말이야 남나 존나 믿어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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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없을래 저희가 맞지 않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힘들어 힘들어 너무 너무 인계첩 아 여기다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야 죽을 것 같아 죽을뻘 아 와 와 저희는 지금 밖에 나가보려고 하는데 되게 예쁘다 근데 생각보다 안 추워요 완전 다 눈이에요 진짜 예뻐요 저기 언니 오빠들 있는데 하이 하려고요 안 놀라네? 재미없게? 제가 밖에서 집 토을 해드릴게요 일단 끝 티라스 다음은 이 차 아니면은 아 웃긴다 뭐하는 차이가 없는데 음 여기 1등이 골든을 어떻게 해서 찍힌다 저거 쳐서 1화이면 넘기자 최소 여기 넘겨야 돼 아 그럼요 여기 선지 1등이요? 2량등이요? 남의 거 쳐도 되나? 어 걸리고 걸리고 이리로 나 선지하고 너무 심하잖아 그래야 나려버려 굉장히 성실해 지금 나는 네 역할을 찍는 거 먹고 맛있는 거 오구 아 감사합니다 아 이제 마이터가 끝났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지 약간 걸린 사람 티 나게 한 사람들은 얼굴에다 낙서를 하고 술을 같이 마셔야돼요 우정 게임하며 근데 이게 잘 구려져? 와 박택자 하나 둘 셋 잘 됐어요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저희는 둘 다 아파가지고 지금 술 안 마시고 도망왔는데 저희 열심히 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술 안 마십니다 저희 지금 솔로 지역 솔로 지역을 보고 있어요 근데 다 보신 분 여기 한 명 있고 저도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다 본 분 두 명 있고 저는 다 안 봤어요 왜냐면 관이가 되게 싫어서 못 보겠어요 좀 많이 익힌 거 알아요 저는 민우가 제일 좋아해요 민우가 제일 좋아해요 어쨌든 그렇답니다 저희는 지금 솔로 지역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멘트 브이로그 끝 끝 끝 끝 끝 끝